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잉 잘 잤다. 어 잠깐만. 어? 어? 오늘 잠깐만 설마? 22, 24, 24, 25. 어! 어! 오늘 25일이다! 요로야 요로야! 일어나 요로야! 요로야! 요로야 요로야! 요로야! 아침에도 왜 그래! 일어나 일어나! 왜?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오빠 생일이야? 아니요 오늘 12월 25일!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빠들 가자! 찡글벨! 찡글벨! 아빠! 올려! 찡글벨! 찡글벨!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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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빠! 아빠 오늘 쉬는 날인가 몰라! 오늘 빨간 날이잖아! 왜 그래! 날 거품 그리 피는 거야! 아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오늘... 12월 25일! 아! 크리스마스네! 크리스마스에요! 오늘 산... 오늘 산타 할아버지 오는 날이야! 산타 할아버지! 작년에도! 산타 할아버지! 작년에도 니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받았잖아! 그치? 네! 그치 그치? 그 때 뭐 받았어? 저 토끼잉이야! 토끼잉이냐! 그 때? 그때 받은 거구나! 네! 나 흙! 흙 받았어? 아여... 산타 할아버지가 이번 연도 오실러나 모르겠네! 오실때... 근데... 어? 우리 이사왔잖아요 아빠! 아아... 그러네? 어? 근데... 우리 집 모르시는 거 아니야? 어? 모르는 것보다는 우리집엔 굴뚝이 없는데? 못 오시겠다 오늘... 그치? 어? 아아... 아아... 하지만 요즘 산타 할아버지들... 어? 최첨단이라서 벽을 뚫고 온다고... 걱정하지마... 어? 진짜요? 진짜 진짜... 맞아 우리집 벽이 좀 잘 뚫리긴 해... 어 맞아 맞아... 근데... 근데 니네 그거 알아? 뭐? 산타 할아버지는 우 누나이한테 선물을 안준다고... 하하하하... 아... 어... 진짜야 요로야! 맞아! 어! 나는 씩씩해서 잘 안울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로? 진짜로? 자 그러면... 나는... 나는 안울어! 난 웃어! 하하하하... 좋았어! 산타 할아버지는 우 누나이한테 선물을 안줘요! 일단 우리 내려가서 밥 먹자! 에헤헤... 산타 할아버지... 음... 음... 아 여보! 어! 창밖을 바라보면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아 밖에 눈 내리길래 보고 있었지... 어? 진짜 눈 내리네? 우와! 우와!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야! 홀! 완전 예뻐! 완전 예뻐! 에이! 썰매를 타고... 에이! 달리는 기분! 에이! 성쾌도 하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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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오늘... 애들이 오늘 크리스마스에 신났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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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건... 아침부터 이렇게 거대한 거를 준단 말이야? 우와! 크리스마스잖아... 전553 크리스마스 하루에 하나 우리 아빠 한달 월급을've 다 쓰네 베 emerged ụ니 아そisi офเป 아아 케이크도 사라졌다 아아 케이크도 사라졌다 우와하하하 한번도 못먹어봤는데 어? 요로 우는거 아냐? 어? 어? 선물? 아니 안들었어 안들었죠? 그럴준 않았어 내가 일단 애들아 오늘 밥먹고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건 어때? 괜찮지? 괜찮지? 좋았어 좋았어 밥 빨리 먹어야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 수 있어 빨리 먹자 트리가 있어야 사타할아버지가 선물을 줘 진짜? 그럼 그럼 트리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니까 맞아 아 다 먹었다 아야 떨어졌다고 일면 안돼 알았어요 여보 여보 여보는 오늘 그 애들 그 쿠키를 만들자 여보는 오늘 어때 어때 그래요?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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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니까 쿠키도 먹어야지 쿠키 알았어요 좀만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이랑 트리 만들고 응 애들이랑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내가 집을 확 바꿔볼게 어? 알았어 알았어 작년에 작년에 그 크리스마스 때 꾸몄던 그게 있을텐데 어 여기 있나 여기 있을거야 아마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우와 아 일단 애들아 그 양말을 들어봐 하나씩 자 양말 양말 자 너네 방에 양말 걸러 가자 양말 크리스마스 할아버지 아니 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양말이 없으면 선물을 안 넣어놔요 어 진짜? 이거 작은데 이거 아냐 어 엄청 크면 다 들어갈 수 있어 어 여기 옆에다 걸면 돼 침실 옆에 됐다 양말이 있어야지 여기다 선물을 쏙 넣어주신다고 우와 자 이제 트리를 꾸미려고 하자 네 근데 우리 트리 있어 어 트리가 없네 어 여보 우와 그 트리 어디다 놨어 트리 나무 트리 나무가 없어 여기 나무가 있었는데 작년만 해도 있을텐데 어딘가에 어디다 온거야 어디다 가 모르겠는데 어디다 놨지 아이 창고가 있나 창고 있는 거 확인해 봐야겠네 어 아 여기 있네 작년에 썼던 거 아 여기 또 났네 여기다가 자 여기 또 나와버렸네 됐다 이상한데 나 잡고 자 그럼 거실 여기가 좋겠군 됐어 오 우와 이제 트리가 어 아파 어어 왜 되게 볼품없어요 하하하하 아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거 붙일거야 반짝반짝 자 여기 안에 있으니까 한번 꾸며보자구나 네에 자 이건가 자 이건가 아 아 난 여기 사탕을 달았어 얘들아 오 오 자 이제 달아봐 한번 달아봐 오 오 빛나 자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달아야되는데 헉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오 사탕이다 사탕이네 자 여기다가 한번 붙여볼까 어 아 이렇게 다 닫는 거구나 이건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안 붙어 아 이거 전구인가 보다 아 적을래 우리 이쁘게 풀어보자 그럼 많이 붙여야지 엄마 비켜줘 아 전기세 많이 나오겠다 전기세 많이 나오겠어 자 전기세가 뭔데요 전기세 왜 몰라 자 여기다가 이제 스티커부터 했지 스티커 왔다가 왔다가 여기다가 여기 여기 됐다 오 이거 뭐야 삐뚤게 놓은 거 같은데 이렇게 좋다 그리고 오 이런 것도 있네 집에 오 얘들아 이거 봐봐 유리상자 안에서 눈이 내려 와 스노우물이다 유리상자 안에서 눈이 내려 우와 아빠 종 달았어요 우와 종 달았어요 야 진짜 이뻐졌다 진짜 이뻐졌다 살릴 줄 몰랐어요 아하하하 진짜 이뻐졌다 사슴 사슴 인형 사슴 인형 인형 그만 갖고 놀아 니가 애야 오 이거 엄청 큰데 귀엽다 자 그리고 여기다 눈도 넣어야지 여기다 눈사람도 놓고 하하하하 아빠 집 안에 눈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아 여긴 모형품이야 플라스틱 여기 스노우물이 하나 더 있어요 오 우리집 추워서 우리집 추워서 돼 야 여기다 눈 내린다 이쁘다 창고 밖에서 눈 내리니까 오 여기다 산타크로스 아래버지 인형도 넣어야겠다 그렇지 엄청 이쁘지 엘프 인형도 넣어야지 오 엘프다 엘프 요정 요정 롤 스피커 붙일래 더 집이 허름해 이제 뭘 놔야 될까? 보노캔 우리집이 너무 좁은거 아니에요? 아냐아냐 잔뜩 놀 수 있어 자 여기다 이것도 달고 오늘 티비 안봐도 되지 아빠? 아 티비에다 붙이게? 티비에다 붙여? 이럴수가 오늘 티비 못봐요 아이 뒷닦은 이 왕별은 어디다다나 이거? 아 달 수가 없네 노루야 이거 왕별 니가 제일 좋아하는건데 못달겠다 달 수 있어요 어떻게 달아 못달아 이거 나무 필요해 나뭇잎 필요하다고 어 에이 못달겠네 여기 있어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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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뭇잎 불 뜯어 왔어? 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럼 아! 아유 아유 이 층은 안 꾸면 될까? 얘들아? 이 층도 꿀래 좋았어 좋았어 다 꺼내 다 꺼내 오늘 완전 반짝반짝반짝 진짜 크리스마스 보내자 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반짝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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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징그러 아이 징그러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놀라시겠다 오늘 너무 빛나가지고 그럼 오늘은 무조건 찾아오시겠어 이게 뭐야 자 이걸 또 빼놓을 수 없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또 편하게 오시라고 썰매도 갖고왔어 집 앞에 둬야하는거 아니에요? 집 앞에 둬야하는건가 여기다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편하게 오시겠네 바둑아 너도 양말 하나 달아 아 맞다 선물 받아야지 바둑이도 하하하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보여보 이제 대충 꾸민거 같은데 다 그치 그러게 오오 크리스마스 물씬나 우와 여보여 여보여 사타크로스 할아버지 벽 뚫고 오신댔으니까 어 벽도 뚫어놓자 하하하하 아 추워요 추워요 헤헤헤 오시겠당 헤헤헤 밀도 좋다 하하하하 아 근데 여보 쿠키 어 완성됐네 어 하하 빨리 됐다 어휴 여보 근데 쿠키 모양있는게 좋지 않을까 모양있는거?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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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부셔버렸네 아빠가 부서졌어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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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어우 여보 잘 만드네 아이 그럼 애들아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오늘 쿠키 먹자 아차차차차 아가자아가자 맛있다 에헤헤헤헤 헤헏 이제 밤인데 산타 아빠는 언제 오시려나? 볼게 왜 밥 늦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이리 올게 유루야 혹시 산타할아버지 오시다가 교통사고나서 어떻게 다치신거 아냐? 죽은거 아냐 막 어? 울어 울어 헤헤 운다 할아버지 산타할아버지가 선물 안준다라 운다 운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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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울어 우는거 같은데 아들아 애들아 추운데 밖에서 뭐하는거야 뭐해 아빠 욕을 울어야 선물 못 받을거 같아 욕을 울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안주실텐데 아 오늘 니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기다리는거야? 네 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오늘 좀 늦으실거 같애 먼저 자야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도울거 같은데 응 아빠 오빠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오시다가 고통하고 장애도 안온다고 계속 선물 안준다고 에이 그래서 울려고 하는거야? 그런게 아니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신이야 신 죽지 않아 아 아 안동전 되잖아 그런데 너희들 오늘 빨리 자야될텐데 왜요? 꿈나라에 니네가 가있어야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을 놓고 간다고 왜요? 그래 빨리 자야돼 산타 할아버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아 부끄러움 많아서 너희들이랑 어 이야기를 못하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거 뭐야 양말 꼭 옆에 두고 자고 응 아 여깄어요 어 이제 자야지 빨리 자야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빨리 오셔요 안녕히 주무세요 가자 하 드디어 자는구만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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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했어? 애들이 자는 거 같아 어 일단은 알았어 알았어 내가 준비했지 준비했지 어 이번 연도 무사히 가야될텐데 애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완전히 믿고 있어 절대 들켜선 안 된다고 절대 절대 들키면 안 돼 자 자 선물하고 다 준비했거든 자 오케요 자 옷을 입고 됐어 됐어 여보 산타클로스 산타 할아버지 같아 완전 산타 할아버지 아 완전 아 수염을 안 달았네 아 수염 잠깐만 아이 여보 여보 허허허 어어 어 수염도 달았어 이제 산타 할아버지 같아 좀 완전 할아버지야 그냥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여보 여보 조용하고 빨리 방에 가있어 알았지 알았어 여보 진짜 들키면 안 된다 알았어 알았어 좋았어 좋았어 여기가 불 끄고 여보 나 갔다 올게 자라고 어허 헝헝헝 eras 자고겠지 吹헝 컷하고 내가 이제 선물을 넣고 가고서 내가 뒷모습을 보여줄거야 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허허허허허허 오늘 울지 않고 정말 착한 어린이가 되었구나 양말 속에 선물해 놓고 갈게 착하게 있어야 돼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착하게 있어야 된다 하고서 허허 할아버지는 간다 하고서 갈거야 어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있었어 뭐 좀 하면 돼 그리고 끝낼거야? 아니 아 그리고 아빠 옷 벗는 멋을 보는거지 으응 엄마방에서 니다 자랑하면 돼 세바이 액션! 애들이 자고 있겠지 어 잔다 잔다 빨리 선물을 놓고 가야겠네 자 여기다가 게임기 넣어놓고 여기다가 인형집 요로가 갖고싶다있던 자 여기다가 아이 게임기가 안나지네 잘 꼬린 아이씨 보통 일이 아니고만 허! 됐다 자 선물 다 놓고 이제 빨리 나가야겠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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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정말 속에다 선물을 넣고 갔어요 진짜요? 아까 요로 울었었는데 안 울었어 그래도 오늘 착했으니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착한 어린이가 계속 돼야 돼요 네 할아버지는 가겠어요 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 우와 요리야 진짜 진짜 산타할아버지가 있었어 산타아버지 우와. 요리 너는 선물 뭐 받았어 나는 선물 인연에게 받았어 오 좋겠다 나는 게임기 받았다 게임기 우와 산타할아버지 진짜 있네 어 요리야 우리 우리 아빠한테 이거 선물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았다고 자랑하러 가자 아빠 여보여보 여보 아 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역할 잘했어 완전 잘했어? 애들이 모르던데 애들아 안자고 있었어? 아빠가 산타클로스였어 아빠가 우릴 속였어 속였어 애들아 사실 말이야 애들도 알때됐잖아 그치 여보 거짓말했어 여로야 너 일곱살이잖아 크리스마스 때 선물 일곱번 받았겠네 일곱번 다 아빠가 준거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없단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사실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였어 애들아 거짓말이야 미안하다 아빠 미워 아빠 미워 여보 애들이 충격이 큰가봐 우린 망했어 우린 망했어 망했어 고마워 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또 봐들어 또 봐들어 아 너는 알을